저희 악마의 변호사는 초고의 대본을 가지고 글로컬5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처음에 큰 틀만 가지고 있었다면 좀 더 에피소드들을 구체화하고 캐릭터나 그런 여러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였습니다. 디벨룩 되고 있는 대본을 토대로 음악과 드라마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캐릭터를 더 살릴 수 있고 좀 더 흥미진진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음악적인 작업들을 열심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멘토링이 가장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. 무대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조금 더 무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멘토링과 데드라인이었는데요. 연출님의 연출로서의 입장도 작곡가님의 또 같이 곡 쓰는 선배의 입장에서 저희의 대본과 음악을 보여드리고 멘토링을 받으면서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더 꼼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요. 데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창작의 원동력은 데드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끼리 아마 시간을 정해서 했어도 이 단기간에 이렇게 빠른 진도와 완성도를 만들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정해주신 데드라인을 통해서 빠른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작품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글로컬 라이브 오기를 통해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또 좋은 멘토링을 받으면서 좋은 작품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.